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뭐 더블당 후보가 당선이 가능하겠구나. 이 제야 전문가의 기발난 여러분들 것 시나리오 이 내용은 아무리 이런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강서구에서 일어난 선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선거고 강서구에서 일어난 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특정 정당과 야합해서 그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더라도 이런 반복학습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모든 공직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알파부터 이름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완전히 뭐죠 마스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10월 11일 날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에서 일어난 이 소위 부정선거 메커니즘 조작 메커니즘 사전투표 조작 메커니즘 선관위 부주도 선거 범죄 이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10월 11일 여러분들 이 선거는 끝나게 되면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는 조작을 전혀 안 한 경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무자비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김태우를 낙선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착하게 뭐죠 숫자를 가지고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김태우를 낙선시켜야 되는데 주변에 눈도 있고 또 정권이 윤석열이 더 바뀌고 했으니까 그냥 표시 안 나게끔 여러분들 약간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의 김성현을 여러분 당선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작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현재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득표수를 조작해내는 소수의 인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인물들은 정당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당의 하명을 받아 가지고 그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조작값을 여러분들 활용한 겁니다. 서버에 여러분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계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선거를 이번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작품을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는가 하니까 2021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 15%를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의 35%를 조작을 했고 울산 남구 나 기초위원회의 15%를 조작했습니다. 선거 사기색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필요로 한 두 군데는 그냥 찍어서 뭡니까 그대로 당선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여러분들 지켜보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고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일곱 번을 조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두 번을 조작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조작을 안 한다. 그게 물음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최대지 않았을 때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는 친민주노총교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값 35%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덕질해가지고 민주노통이 지지하는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준 겁니다. 그럼 35%를 훔쳐가지고 35%를 대해주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 김기홍이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70장을 도덕질한 겁니다. 그래서 승부를 바꾼 겁니다. 당선자는 김기홍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인데 당선자를 낙선자로 맡고고 여러분들 낙선자를 당선자로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민원 후보로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값 35%는 역대 선거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선거 조작 시력들이 그냥 내놓고 뭡니까 35%의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승부를 바꿀 정도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허당인 겁니다. 허구대가 멀쩡한 인간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조작을 할 가능성을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높게 보는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겁니다. 화끈하게 조작할 건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미지근하게 조작할 건지 본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라고 생각하면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처럼 그냥 안면 몰수하고 조작을 하겠죠. 조작값을 20%, 25%, 30%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면 100% 뭡니까 더블당이 당선되는 거니까. 그러나 주의 눈도 있고 바지까랑이처럼 여러분들 들어간 김용빈 선관이 사무총장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하자 그냥 이길 수준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 조작값을 좀 낮추겠죠. 그러나 지방선거 수준까지 조작값을 낮추면 더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의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종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 다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밝혀낼 수 없는 방법은 대한민국 선거를 북한 선거처럼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선거 여러분들 결과를 발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발표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짓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김기현이 이런 당대표가 당선될 때 정확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했습니다. 그냥 총 데이터만 발표하고 끝내버렸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7년 대선 이후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 여러분들 발표하지 않도록 법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묻을 겁니다. 이번에 왜 더 카르텔이라는 그런 부정선거를 따른 다큐멘터리 2탄을 보니까 북한이 이러면 그렇게 하더구먼요. 그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앙통신에서 이러면 들 만수봉 도구 누구 무슨 도구 누구 이렇게나 발표해버리더구먼요. 그렇게 발표할 때가 되면 저도 다룰 그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것들이 다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조작해왔지 않습니까 복습 한번 합시다. 2020년도 4.15 총선 강설 총선 조작값 35%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70% 70장을 진성준이 먹은 선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사기지 이런 사기지를 제가 여러분 지금 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이 더불당 출신들입니다. 사기에 과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호남권 일부 지역입니다. 광주 광역시 호남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은 사전투표 조작에 연료가 안 됐습니다. 이건 뭐 다 사기입니다. 이거 득표수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을 하는 김대우 씨는 서울 공대를 거꾸로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이런 걸 보고 그게 없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가장 결정률을 기여한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35포션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한민국 부정성을 밝혀내는 긴 여정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기념비적인 업적은 차이값이 여러분들 이상한 현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오차가 0에서 3%까지 가장 적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각각 일치하는 그 상태로 여러분들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조작값을 발각해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선거사기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공장을 발각한 겁니다. 이걸 그냥 급섭외가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이 조작값 발견이 얼마나 위대한 거 아니까 이 조작값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전에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복원 복구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뭐를 증명한 건가 하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해서 제조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처럼 헛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뭐라고 합니까 허병기 이나대학 여러분들 공대 명예교수님은 2억 몇 천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4.15 총선 전체를 하면 몇 경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몇 경분의 1에 이런 도덕질이 일어났는데 이게 과학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사회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가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식들하고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이런 후대에 죽도록 뭡니까 그렇게 선거 부정 때문에 국가가 골로 가 가지고 고생하더라도 아무 원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수들이 이 통계적 이런 변칙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은퇴하신 허병기 교수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게 2억 몇 천분의 1이다. 박성현 여러분들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좀 이야기하고 박영하 교수가 초기에 좀 이야기하고 이런 등등의 수준인 겁니다. 그 젊은 학자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너희 두고 봐라. 너희 그렇게 입을 다문 대가로 30년 40년 사는 노후가 화폐가치가 추락을 해 가지고 연금이 똥값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할 거니까 내가 앗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도덕질을 했는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태우가 5825표를 4.15 총선에서 도덕질을 당했는데 거소 선상에서 50표를 도덕질 당했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1388표를 도덕질 당했고 등촌 제3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632.80이니까 633표를 도덕질 당했고 가양 제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607.60이니까 608표를 도덕질 당했고 다 나온 겁니다. 어디서 얼마만큼 도덕질을 했는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찾아내게 되면 만들어지기 이전의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여러분들 다 만든 것이 4.15 총선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조작값 35%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김태우의 사전투표 득도수를 훔쳐서 진성준한테 대해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김태우 후보의 사전투표 득도수 100장당 35장을 훔쳤지만 35장을 훔치고 훔친 만큼 35장을 더해줬기 때문에 70장을 도덕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김태우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도수 100장당 70장을 도덕질 당한 겁니다. 그러니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러면 윤석열이는 어떻게 여러분들 도덕질 당했냐 이 강서구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이런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투표 득도수 100장당 25장을 도덕질한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100장당 25장을 도덕질하고 심상정이 받은 100장당 25장을 도덕질한 겁니다. 25장을 도덕질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받은 2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에게 플러스 25장을 했기 때문에 50장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도수 가운데 100장당 조작값 25% 50장 50%를 여러분들 도덕질 당한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19,415표를 빼앗겼고 심상정이 1,196표를 빼앗겨가지고 총 마이너스 처리된 것이 2만 610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만 610표를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태학과 여러분들 박찬진이 이끌었던 김세안이 노정이와 김세안이 이끌었던 여러분들 이 소위 남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긴 선거를 그냥 진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번 5번 6번이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윤석열이 3만 1540표를 이긴 선거를 1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이 8000표 정도 이긴 선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긴 선거를 그냥 패배한 선거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림만 보게 되면 다 조작입니다. 훔쳐가지고 넘긴 겁니다. 이거는 뭐 아니네요. 이게 훔쳐가지고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좌우가 착하게 일치한 겁니다. 도덕질당한 표수하고 도덕질한 표수하고 여러분들 이 방화 제3동에서 김태호가 마이너스 6.9% 김성현이 플러스 6.9%는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방화 제3동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9%를 도덕질해가지고 6.9%를 더해 준 겁니다. 그게 총 뭡니까 김태호가 뺏긴 것은 방화 제3동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3.8%의 표를 빼앗긴 겁니다. 100장당 13장 13.8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야에 계시는 k분이 이렇게 다 숫자까지 다 만들어준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양제 1동 플러스 4.3 김태호 마이너스 4.3 가양제 2동 김성현 플러스 4.8 마이너스 4.8 이런 싸가지 없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플러스 8.8 마이너스 8.8 공항동 플러스 3.1 마이너스 3.2 등청 1동 플러스 5.2 마이너스 5.0 후보가 여러분들 두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치료진 첫 번째 선거니까 조작범들이 조작값을 확 낮췄습니다. 15%로 눈치를 본 거죠. 15%를 조작해도 그대로 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지.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태호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368표 훔쳤네요. 등촌 1동에서 247표 이렇게 훔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아주 소수의 선거구를 제외하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한쪽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한쪽의 것을 더해준 겁니다. 조작값은 4.15 총선은 35% 3.9 대통령성은 25% 6월 1일 칭 강서구청장 선거는 15%입니다. 강서구청장 15%를 빼앗겠다는 이야기는 15%의 김태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쳐가지고 15%를 더해줬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기준으로 30%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공직선거마다 훔쳐왔는데 이번 보궐선거는 안 훔치겠냐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여러분 대표소는 없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만 명 이상의 여러분 참여가 77%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지겠습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77%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선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최소한 20%를 조작을 못하면 김태호가 이기는 겁니다.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태호가 100% 승리하는 겁니다.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15%의 조작값을 입력하더라도 김태호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이거 참조해라. 사전투표하는데 20% 정도는 조작해야 그 동네 사람들이 승리하니까 선거 사기범들이 이 정보를 잘 참조해가지고 가능한 20% 정도를 올리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다. 참 여러분들은 아주 진일보한 겁니다. 이제 사전투표 득표율이 알려지게 되면 선거결과를 출구조사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포캐스팅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선거인 수가 있고 투표자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50만 4,606명입니다.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26만 명입니다. 선거인 수의 한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더 낮았습니다. 20.5% 20.5%였습니다. 강서구청장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조작을 했을 때 김태우 후보가 6,739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한 것은 21,89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김태우가 21,1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6,739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 왜곡한 것이 남조선 선관위가 이렇게 축소를 한 겁니다. 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까?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13만 9,305표를 얻었는데 13만 2,080표를 얻은 것으로 축소하고 민주당 김성현 후보가 11만 8,116표를 원래 얻었는데 표를 밀어줘 가지고 12만 5,341표를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득표수 격차를 줄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민주당과 조작하기 이전에 민주당과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차이값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빼기 당일 차이값이 마이너스 0.72%입니다. 오차범위 0에서 3% 이내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힘당도 차이값이 플러스 0.14%입니다. 국힘당 김태우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에 그대로 부합하는 정직한 선거, 아름다운 선거, 반듯한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5, 사전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무려 6.26%입니다. 오차범위 0에 3%를 크게 벗어납니다. 통계학의 대들보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무슨 인구 아니까 민주당 후보는 표를 쑤셔 넣어 줘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려 놓은 겁니다. 국힘당 후보는 사전이 46, 당일이 53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6.84입니다. 오차범위 0에서 3%를 크게 벗어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국힘당의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남조선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 훔치고 한쪽에 더해 줘 가지고 이런 조작질을 해 가지고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이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6% 마이너스 6% 나왔다는 일에 무슨 뜻을 하는가 하니까 이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과학적 사실이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득표수 조작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계학의 이름들 등비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 추출한 사전표본집단들은 모집단과 표본집단들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후보의 모집단의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썩어도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여러분들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헌은 연수월의 여러분들 판결문뿐만 아니고 모든 판결문에서 이걸 정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아주 웃깁니다.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됐던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비슷한 현상에서 모두 다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갖고 여러분들 9천억 1년에 9천억 정도를 여러분들 집행하는 직원 3천 명 전국에 한 300여 군 정도의 여러분들 지소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 가지고 특정 정당의 집권을 해 가지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선 법무부 장관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완용이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음에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체질화 돼 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뭡니까 깡통을 여러분들 뭐죠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수단이자 도구가 참전권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유일한 건데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저것끼리 다 헤쳐먹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친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가정을 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10월 11일 보궐선거도 지방선거 지역 2022년 또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강서구의 선거인수 가운데 5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번 가정해보자. 51%니까 50% 한번 가정해봤습니다. 가정을 하면 이미 사전투표 득표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은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가만히 계시죠. 당일투표 득표율은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미 결정됐으면 사전투표가 끝나가지고 22.64 50배기 22.64를 하게 되면 27.36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0만. 그럼 50%가 참여하게 되면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22.64가 거의 2배인 45.28로 바뀝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투표에 참가한 사람 100명 가운데 45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겁니다. 이미 선거를 끝낸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이제 54%가 당일투표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 선관이 여러분들 소위 선거 사기예를 주도해온 세력들이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윤석열 정부와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개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김태우가 18804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상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조금 틀릴 겁니다. 그런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조작을 여러분들 저번 지방선거처럼 15%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김승인한테 대해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여러분들 도덕질당인 경우를 가정해보게 되면 그래도 김태우가 3952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20%를 올리면 누가 이기는 거 아니까 민주당 후보가 5187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 거 아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당선시키려고 하면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값 20%만 적용하게 되면 너희가 이긴다. 5187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조작값 20%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세냐 보시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값 35%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값 25%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2021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조작값 15%입니다. 만일 조작한다면 15%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약간 쫀 상태에서 나온 낮은 조작값입니다. 이제 뭡니까 윤석열이 아무 이야기 안 한다는 걸 알잖아요 본인들이. 윤석열이 허당이고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건드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볼 때는 본인들이 조작을 안 하든지 조작하면 20% 이상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조작하게 되면 다 다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조작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동네 사람이. 15%는 아주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당일특표가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10월 11일 날 많은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김태우가 큰일 났다 이렇게가 막 몰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60% 선거인 수 100명 가운데 60명이 여러분들 참여했을 때 60%를 가정해보게 되면 사전투표가 22.64%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일투표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당일투표가 좀 증가하게 되면 조작 안 한 상태에서 김태우가 당연히 당선됩니다. 22,336표로. 2020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7,484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에 예를 들어 국힘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조금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김태우한테는. 그런데 20%를 조작하게 되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20%를 조작하게 되면 김성현이 1,655표 차이로 승리하는 거죠. 그동안 말씀드리게 되면 강서구 대선에서 25% 조작했습니다. 유릴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 중장선거에서 15%를 조작했습니다. 15%는 아주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작하게 되면 20% 이상을 할 것이고 20%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모두 다 여러분들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이기 때문에 투표 선거인 수 가운데 50%가 참여하는 경우하고 60%가 참여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이미 결정됐고. 그래서 정치적 성향이 거의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통계학은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한 25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표본집단이 큽니다. 표본집단이 크기 때문에 25만 정도가 되면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그 다음 절반 정도가 당일투표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개 예론조사 란 것이 표본 수가 한 천 명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이례적으로 큰 사회현상이거든요. 25만 명 정도가 절반 절반 정도 나누지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3만 정도가 여러분들 당일투표 를 하고 12만 정도가 사전투표 를 하면 그 표본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크게 바뀔 게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번에 여러분 처음으로 공개된 아주 이례적이고 정말 창발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제야 전문가의 또 다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는가 하니까 선거부정을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수의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출구조사가 이미 있기 전에 이렇게 당일투표에 몇 사람이 참여할 것 같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선거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기업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공헌한 겁니다. 너무나 창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율이 그냥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아 선거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방법을 가지고 조작값을 세팅하겠구나. 미리 다 결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에 투표 참가율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 이번에 여기는 강수구는 한 20%하고 강남은 한 25%하고 이렇게 엑셀 테이블을 아마 그 양반들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선거 컨설팅을. 국힘당 사람들 참 정신 좀 철이세요. 이제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호와 힘을 합쳐가지고 선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선관이 내에 있는 선거사기시력들하고 여러분들 궁합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면 선거사기시력들은 전국적으로 쫙 이렇게 있죠. 경상남도 의령군 통영시에는 몇 프로를 하고 이게 이 계산을 해가 다 이런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몇 프로 하면 다 떨어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 그냥 작품입니다. 작품. 맨 메이드 여러분 맨 메이드입니다. 맨 메이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하자면 메이드 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과천 남조선 선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비슷한 내용을 방송 했지만 너무너무 여러분들 흥미롭고 너무너무 주목할 만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자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선거사기시력들한테 컨설팅을 우리가 다 해 줄 수가 있겠구나. 사전투표 딱 끝나고 나면 4박 5일이 딱 남기 때문에 정부의 엑셀 자료를 쫙 분석해 가지고 강남구 몇 퍼센트 강서구 몇 퍼센트 송파구 몇 퍼센트 은평구 몇 퍼센트 영등포 값 영등포 올 다 여러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당선될 리면 메프로 하고 그냥 당선 건 정도만 되면 다른 사람 문도 있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메프로 하고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옵션 선택권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당일 투표 참가율이 좀 높아지면 김태우 국힘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만 조작값 20%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0% 100장당 40장을 훔치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남조선 선관위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이번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데 현안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 중에서 어떤 걸 내놓을지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다음에 캡초하셔가지고 한번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한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제야 전문가가 일당 천만 역할을 한 겁니다. 일당 천만 역할을. 국민의힘이 일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겠지만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 가서 모든 스태퍼들 국회의원들에 딸린 모든 스태퍼들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기여한 겁니다. 나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가 여러분들 제대로 치료전지를 검증 한 번 안 하는 나라인 겁니다. 꼭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화전촌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아무 축적되는 게 없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 나라가 도약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기업은 많이 발전했지만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떤네기들이 모여가지고 화전촌 이름과 똑같습니다. 엑셀 작업을 하게 되면 반나절 정도면 이번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국힘당 수준이.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서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숙건 정당이고 그래도 보수적 책자가 강하신 분들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데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그냥 떤네기들이 모여가지고 화전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참 난감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를 다 조작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여러분들 아름다운 작업을 한 겁니다. 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지원하는 의미에서 올해 상반기에 다 이제 선을 보인 도덕놈들 시리즈 이게 좀 많이 확산돼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렇게 좀 각성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들끼리 그냥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아주 깊거든요. 현대문명이란 것은 그야말로 서구 문명에 의해서 일어났고 기독교의 바탕 위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참 잘 쓴 책입니다. 이게 참 대작인데 이런 책을 남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책을 또 많이 남긴 작가는 영국의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모던 타임스 지식인의 두 얼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나왔죠. 이렇게 아주 멋진 책을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힘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